네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자 자격증 오늘은 직업정보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직업정보중 표준직업정보에 대한 대분류를 안내 드렸고요 이어서 직업에 대한 개념과 요건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의 정의와 성립요건을 아셔야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직업은 일의 계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직업이라고 합니다 일의 계속성의 의미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을 일의 계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매주 매월이 아니더라도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일이 있겠죠 예를 들면 농사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일의 계속성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 이 부분이 충족되어야 직업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경제성과 윤리성 및 사회성, 비속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업 행위를 하면서 일의 행위를 하면서 수입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경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직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윤리성과 사회성을 획득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 다시 말하면 도박, 매춘, 이러한 행위 등은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확보되고 계속적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직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속박된 상태에서의 재반 활동,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수영자의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행위는 저희가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행위를 제시했는데요 이 활동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 요건이 어디에 충족되어서 직업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같은 경우는요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직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에 의해서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도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마, 경륜, 복권 등의 배당금이나 주식투자에 의한 시색차익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적금 인출, 보험금 수치,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수입하는 경우 역시 저희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집에서의 가사활동, 주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직업으로 저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에 제약하며 학습에만 전념하는 학생의 경우 역시 직업인이라고 볼 수 없고요 시민봉사활동들을 통한 무급봉사적 행위, 그리고 복무 중인 사병, 단기 부사관, 장교와 같은 군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의 경제활동, 수용자의 강제 노역, 도박, 강도, 절도, 사기, 매춘, 밀수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앞에서 보셨던 계속성, 경제성, 그 다음에 비속박성, 사회성과 윤리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직업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예시 11가지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계속성이 없어서 저희가 경제적인 부분들도 되지만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으로 볼 수 없다 2번은요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속박된 상태에서 행위를 해서 이 부분들도 직업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은 윤리성, 사회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업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업으로 성전된 것들을 한국표준, 직업분류 그리고 한국직업사전 등에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개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분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개정 방향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제 목적을 보실까요? 이렇게 직업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직업분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직업분류를 통해서 행정자료 및 인구총조사 등 고용관련 통계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직업정보를 분류하고 집계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표준, 직업분류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내 실정들을 반영하여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만들었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업분류의 활용은요 각종 중장기, 단기, 인력수급정책수립과 직업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 경제, 통계, 조사의 단위, 직업 기준이 되고요 취업 알선을 위한 구인, 구직의 안내의 기준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의 결정 기준 직종별 특정 질병의 이완률, 사망률, 생명표 작성의 기준 산재보험률, 생명보험률 또는 산재보험의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특정 직업에서 병이 많이 발생했다 이완률, 또 그리고 산재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에 따른 산재보상액 등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 부분들은 직능 수준을 가지고 대분류를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이 직능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들 상세하게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1직능 수준입니다 제1직능 수준은 뒤에서 보시는 제4직능 수준보다는 수준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1직능 수준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육체적인 힘을 요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의 문자 이해와 수리적 사고 능력이 요구되고 간단한 직무 교육으로도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초등 교육 수준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제 기준으로는 수준 1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1직능 수준이다라고 보시고요 제2직능 수준은요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한 계산 능력 그리고 상당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중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ISCD의 수준 2와 3에 해당되는 직업 훈련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직능 수준은요 복잡한 과업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수리 계산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높으셔야 됩니다 중등 교육과정을 마치시고 1에서 3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고등 교육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ISCD에서 수준 B, OB로 표현되고 있고요 제4직능 수준은요 매우 높은 수준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창의력 그리고 상당하게 높은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학사나 석사 그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ISCD에서는 OA 또는 그 이상으로 정규 교육 또는 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직능 수준이 제4직능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이 제4직능 수준에 상응하여 대분류를 기준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직능 수준이 요구되는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직업분류 중에 일반적인 원칙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한국표준직업분류라고 하는 분류를 하는 원칙이죠 이 분류의 일반적인 원칙은 첫 번째 표괄성의 원칙입니다 자 포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 분류에 어느 분류에든 포괄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배타성의 원칙과 같이 갑니다 배타성의 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든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부분으로 포괄된 분류에 포괄된 직업은 다른 쪽에서 또 다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배타성의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 분류 한 곳에 들어간 직업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개념을 포괄성의 원칙, 배타성의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직업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은 대분류 전문가에서 들어가죠 자 이 전문가에 들어간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이 그 뒤에 사무종사자나 또는 기계종사자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직무 자체가 한계로만 이루어진 직업은 없어요 여러 가지 직무를 병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업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에 직업상담사는 상담 업무도 하고요 구인 알선 업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 지원 업무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직업 적응에 대한 부분도 상담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을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직업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인가 프로그램 개발자라고 하는 부분을 분류해야 될 것인가 취업 알선원으로 분류해야 될 것인가 헤드헌터처럼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쪽에 분류해야 되나 고민스러우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별이 세 개나 떠 있어요 이 부분들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직업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사입니다 의사분들은 진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하시기도 합니다 의료 어떤 의학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의과 교수를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종합병원에 가시면 특진이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분은 진료를 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시기도 하죠 그럼 이분을 의학 교수로 분류할까요? 의사로 분류할까요? 또는 의학 연구자로 분류해야 될까 이런 고민 되시죠 이럴 때 주된 직무가 뭐냐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분이 진료 행위를 더 많이 하신다라고 하며 의사로 분류하고요 이분이 대학에서 더 많이 가르친다라고 하며 의대 교수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구를 더 많이 하신다 이렇게 된다면 의학 연구자로 분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직무의 비중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또 기준으로 선정을 할 것인가 직업 분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제인 거죠 두 번째로는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입니다 세 가지의 비중이 비슷합니다 직무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직능 수준이 높은 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자 이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시고 음식을 배달하십니다 요즘에 많죠 배민에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그럼 이분을 조리사로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배달원으로 분류할 것인가 고민스럽습니다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보니까 50% 50%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주된 직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조리를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배달을 하는 부분 중에서 무엇이 더 상급 수준의 직능을 요구하느냐 조리가 배달보다는 상급 수준이 높겠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분은 배달원이 아니라 조리사로 분류되겠다 이런 말이고요 생산업무 우선의 원칙은요 세 번째 직능 수준이 똑같은 상황에도 발생할 수 있겠죠 아까 보셨던 1직능부터 4직능까지 직능 수준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 직무의 비중도 같은 상황에서 직능 수준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생산업무 우선을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생산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직능 수준이 같다 하더라도 그걸 기준으로 직업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고요 세 번째로는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입니다 하나의 직업인이 여러 가지 직업을 수행하는 경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교수를 하시는데 교수를 하면서 또 개인 사업자 겸인 교수는 개인 사업자도 낼 수 있겠죠 개인 사업을 하십니다 스타트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또 강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책을 쓰시죠 그리고 여행을 다니시면서 여행 칼럼도 쓰십니다 그러면 이분을 스타트업의 CEO로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교수로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강연자로 분류할 것인가 여행 칼럼리스트로 구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생기시죠 이거는 한 사람이 다수의 직업을 종사하는 경우에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을 분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고요 첫 번째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입니다 시간을 어디다 가장 많이 할애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시는 거죠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이분은 교수로 분류가 되실 거고요 이분이 스타트업에서 운영과 관련된 일을 더 많이 하신다고 하면 이분은 CEO로 분류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서 여행 칼럼리스트에 대한 일정을 많이 활용하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분은 여행가가 또는 여행가 여행 칼럼리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취업시간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고요 이것도 시간이 비슷하다 비율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수입 우선의 원칙입니다 무슨 행위를 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분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돈은 많이 못 버세요 수입이 없으세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강의를 해서 수입을 많이 버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교수 또는 강사로 분류되실 거고요 세 번째 수입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조사 시 최근 직업을 우선으로 해서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대상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서 조사를 했을 때 최근에 무슨 일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직업으로 결정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직업 분류 원칙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꼭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는 산업을 국제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서 한국의 실정에 맞춰서 또 분류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산업의 정의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집합이라는 거죠 생산 단위의 집합을 저희가 산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업, 임업, 농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각 생산 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의 자원을 투입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 활동 과정을 산업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임산물을 만드는 활동 과정을 산업 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업과 산업 활동을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험보기에 제일 많이 나오죠 자 영리적인, 비영리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그리고 돈을 벌진 않아도 하는 행위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쪽이 그러실 것 같아요 NGO 단체에서 하시는 일, 종교 쪽에서 그렇게 하시죠 이런 부분들도 산업으로는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가정 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주부가 집 안에서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 부분들이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분류 기준 보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산업이라고 하는 거 분류하는데 분류 기준은 뭘까요? 첫 번째 산출물의 특징입니다 산출물, 무엇을 만들었냐 이거죠 물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활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물건을 만드는 과정들이 아니죠 서비스를 만들죠 고용 서비스 이런 식으로 자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산출물을 가지고 산업을 분류합니다 자 근데 산출물의 결과를 어떻다라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두 번째 투입물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무엇을 투여해서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러면 투입된 부분들은 원재료가 될 것이고 또 생산 공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IT 기술이다라고 한다면 또 시설, 그 다음에 생산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입물의 특성들을 가지고 산업을 분류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를 가지고 산업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산업을 분류하고 있다 앞서서 직업 분류의 원칙 기억나시죠? 포괄적 직업 분류와 직무에 대한 직업 분류와 다수 직업 종사자의 직업 분류 이 부분처럼 이 산업에 대한 분류 원칙도 있다는 부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통계 단위입니다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 이 부분은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일반적으로 주된 산업 활동, 부차적인 산업 활동, 보조적 활동이 이루어져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에 주된 활동이 되는 거 자 음료수 병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칠성 사이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칠성 사이다에서 주된 활동은 바로 그 칠성 사이다 원액이겠죠 그걸 통해서 사이다를 만드는 거고요 자 부차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이외에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그러면 병도 만드셔야 되겠죠 박스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이다뿐만 아니라 병과 박스 이런 부분들을 만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판족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보조적 활동이라고 하는데 보조적 활동은 이 음료수를 이동시켜서 운송해서 판매를 촉진시키셔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창고 운송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것들이 모두 결합되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생산 단위 활동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된 산업 활동과 부차적 산업 활동, 보조 활동에 대한 의미를 정리해 볼 텐데요 주된 산업 활동이란 산업 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이 큰 활동 자 부가가치액이란 말은요 매출액 빼기 원가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제가 사이다를 파는데 이 사이다를 완제품을 팔았을 때의 매출액이 있겠죠 사이다를 제가 천원에 팔았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원가가 300원인 거예요 300원을 뺐더니 700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 700원이 제가 다른 활동을 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매출이 높았다 이익이 높았다 무슨 말이냐면 병을 만들어서요 저희 사이다를 팔지만 외부에 저희 병을 또 납품하는 겁니다 병만 왜냐하면 100개만 만들기에는 공장을 돌리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500개를 만드는 거예요 500개 만드는 거나 100개 만드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400개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매했던 병의 한 개당 이익금이 예를 들면 100원밖에 안 됐다고 하면 700원이 사이다가 훨씬 많이 남았죠 이걸 가지고 나는 사이다를 만드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구나 공병을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부처적인 산업활동이고요 부처적인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이외에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활동을 말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을 만들어서 팔았다 박스를 만들어서 주된 산업활동을 보조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처적 산업활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조활동인데요 보조활동은 사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주된 산업활동과 부처적 산업활동에 말 그대로 보조를 하는 역할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다면 사실은 또 산업활동도 완성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운송을 하거나 회계, 구매 촉진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수리 하시는 거 AS 아시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조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활동들이 결합되어서 생산 단위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업 결정 방법 보실게요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주된 산업활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액이 큰 것을 가지고 정하는데요 부가가치액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다시 말하면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그 순수이익금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산출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합니다 산출액은 쉽게 이해하시면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이 큰 것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결정하기 적합하지 않는 경우 않는 경우라면 그때는 종업원의 수, 노동시간, 비용에 대응하는 부분이겠죠 임금,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비용입니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비, 변동비겠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산업을 결정하라라는 거고요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 예를 들면 여름에는 레저 서비스업을 하다가 아니면 숙박업을 하다가 겨울에는 또 다른 산업을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라면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으로 분류합니다 휴업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 사업체의 어떤 여건상 휴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을 청산 중인 그리고 사업을 이제 휴게로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청산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활동에 의해서 결정하시고요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활동에 따라서 결정하시게 됩니다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되고요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 단위는 별도 사업체로 처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기업에서 회계가가 있습니다 회계 업무는 당연히 보조 단위죠 그런 경우에는 사업체의 일개 부서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그룹사가 있어서 여러 그룹사를 이 회계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가 전체 그룹사의 회계 업무를 다 담당해 준다 서비스 비용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별도 사업체로 처리하죠 기업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별도 사업체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모사를 포함한 자사들 그 다음에 협력 회사들을 모두 다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 업체들이 독립적인 사업체로 인정을 받고 이 과정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입니다 산업 분류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앞서 설명드렸고요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요 순차적으로 중소세 3세 5단계로 결정합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는요 저희가 다섯 단계로 세분화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된다 어느 회사가 이제 수수료랑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다 만들지 않고 수수료를 주고 계약을 통해서 하청을 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겠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의 책임 하에 있는 내가 생산하는 그 활동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단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 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하지 않고 제조 활동으로 분류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저희가 생산한 재화와 그리고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주되게 하는 게 뭐냐 판매가 우선이냐 아니면 생산이 우선이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행정 및 국방 사위보장사무 이외에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요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분류구조와 그 다음에 부호체계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분류구조는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가 다섯 단계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대분류는요 알파벳 숫자를 사용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했었을 때 저희가 대분류를 어떻게 했죠? 기억나실까요? 네, 알파벳 숫자는 알파벳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군인 A 하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1에서 9까지 아라비아 숫자였습니다 그것에 반해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모두 다 알파벳을 쓴다 이 부분의 차이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단계를 가지고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와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동일하죠 부호 처리할 때는 당연히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그렇고요 네 번째 볼까요? 중분류의 번호는 대분류 다음에 중분류죠 그러면 대분류가 첫째 코드를 잡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중분류는 두 번째 코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0, 1부터 99까지 두 자리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실까요? 소분류 이하 모든 분류의 끝자리 숫자는 0에서 시작해서 9로 끝난다 10진법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에서 9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분류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단답형 시험의 예시, 보기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고용 직업 분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국 고용 직업 분류는요 저희가 케코 코드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한국 고용 직업 분류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분류 코드는요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의 특성들을 반영했다 그리고 고용 관련 행정 디비나 통계 조사 자료의 결과를 집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대분류 10개, 중분류 35개, 소분류 136개, 세분류 450개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개정 방향 보실게요 한국 고용 직업 분류는 직능 유형을 우선적으로 분류합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직능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에 반해 한국 고용 직업 분류는 직능 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뒤에 소분류에서는 직능 수준을 고려해서 편제하게 되죠 자 그럼 직능 유형과 직능 수준 설명드렸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직능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기술, 능력, 기질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직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1직능부터 저희가 4직능까지 배웠습니다 1직능은 글자를 알 수 있는 정도 근데 4직능은 어땠죠? 창의력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수준이 높낮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수준의 높낮이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1직능부터 4직능까지 직능 수준을 고려해서 관리자는 4직능, 3직능, 전문가 역시 3직능, 4직능 그리고 그 이외에 사무 종사원부터 종사자부터 그 다음에 기계 종사자까지는 2직능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는 1직능이라고 이렇게 표기했던 것처럼 직능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한국 고용 직업 분류는 직능 유형을 가지고 먼저 대분류를 분류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 고용 직업 분류는요 우리나라의 직업 세계에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직업 분류 체계입니다 대분류 10개를 가지고 간소화시켜 설명드렸고요 계속 별 펼쳤다는 내용입니다 일과 NCS 훈련 자격 그리고 직업 정보 간에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바로 코드입니다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셔서 직업 상담을 받는다 또는 취업 알선을 한다 또는 직업 훈련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직업 상담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직업 상담사가 어디에 분류되어 있는지 빨리 찾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직능 유형을 가지고 범주화한 카테고리 안에서 찾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과 훈련 자격 정보 간에 일관성을 도모해서 만든 코드가 한국 고용 직업 분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구성 체계 보실까요? 여기서는 0번부터 9번까지 씁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그 다음에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직 및 군인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직업이 해당하는 대분류 어디 안에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쉽게 추론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분류를 빨리 찾아서 이것들을 대중소세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한국 고용 직업 분류다 왜냐하면 직업 분류는 4단계까지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는 직능 유형을 편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다섯 번째, 직업 관련 정보의 이해 첫 번째, 직업 훈련 정보입니다 저희 직업 훈련 정보는요 hrd.net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총람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직업 훈련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직업 능력 개발 정보만이죠 직업 능력 개발 관련 훈련 기간과 훈련 과정 이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가공하여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하위 페이지에 직업 훈련 정보, 일자리, 직업 정보, 지식 정보 센터 hrd.net, 길라자비가 있어요 그래서 hrd.net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어떠한 정보들을 모두 다 수렴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퀴넷 사이트입니다 자격 정보 시스템이죠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 시험을 보시고자 한다면 이 퀴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격증 신청을 하시겠죠 원서 접수를 하시고 합격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들의 자격증을 취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고 있죠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 자격 및 시험 정보 포탈입니다 시험의 일적,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조회, 자격 정보, 자격증 발급 신청, 자격 취득자 정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직업 상담사 시험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출제 기준과 합격률들에 대한 정보들을 첫 시간에 자격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또 출처한 자료도 바로 이 퀴넷 사이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퀴넷 사이트를 보시면 출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당대의 합격률은 얼마 정도가 나왔는지 시험 일정은 언제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HRD 내과 연계하여서 자격 종목별 직업 훈련 정보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격 시험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이 산업인력 공단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자격 시험입니다 원서 접수부터 시작해서 실기 시험까지 그리고 자격 정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고요 이 자격 정보에서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 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술 자격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 퀴넷 사이트에서는 전문 자격 시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부처에서 관여하고 있는 시험인데요 이걸 산업인력 공단에서 이 시험을 실시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국가 전문 자격 종목, 그 다음에 보시면 감행거래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문화재 수리기능사, 세무사, 손해평가사 등의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요 이 종목은 해당 기관 또는 산업인력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또 발급해 주시고 자격증 조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퀴넷 사이트이고요 워크넷 사이트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워크넷은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 구인정보 및 직업,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취업정보 사이트입니다 워크넷에서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 이외에도 심리검사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심리검사에 대한 정보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과목인 직업정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표준 산업분류, 한국표준 직업분류, 한국직업사전, 그리고 고용직업분류와 같은 정보들 역시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여러 동향과 통계자료들이 있는데요 구인구직, 취업동향, 그리고 취업동향 분석, 고용보험통계자료, HRDNet 통계 분석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국가직업능력표준, NCS라는 말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시죠 NCS가 있습니다 이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들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한 것으로 분류체계는 직무 유형을 중심으로 대, 중, 소, 세 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NCS에 따라서 저희가 검정형 시험뿐만 아니라 과정평가형 시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국가기술 자격 검정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차 단답형에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기술사부터 기능사까지 자격 기준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사라고 하는 부분은요 필기, 실기, 그 다음에 면접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표로 단순하게 그리고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기술사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기능사가 기술사를 지원하려면 이거예요 그러면 7이라고 써 있죠 7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술사, 그 다음에 기능장을 보실게요 기능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명장이라고 해서 베이커리 카페에서 많이 보이시죠 이분들을 기능장이라고 합니다 요리에서 많이 있으시고요 이분들은요 사실은 필기 같은 것보다는 능력 얼마나 기능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기능장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측면들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기사는 보통 4년제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가 해당 전공에서 연계되어 있는 자격증을 지원할 때 쓰는 게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사는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기사하고요 그리고 기술사까지 지원하실 때 4년이 걸린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산업기사, 산업기사는 저희가 초대졸, 전문대졸 학생들이 보통 마지막 학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론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요 기술이 필요한 자격이 바로 산업기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능사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력지원이 크게 없다라고 하는 특진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능사를 먼저 보시면 기능사는 기능사를 취득하고 나서 산업기사를 지원하고자 한다 전기기능사를 취득하고 나서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기사를 취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기능사를 취득한 이후에 1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산업기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사를 취득하고 나서 기사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기능사 취득 후에 3년의 경력이 있으며 실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산업기사는요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나서 기사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1년의 실무 경력을 갖추시면 되고요 기능장은 5년, 기술사도 5년입니다 기사는 기사를 취득한 이후에 기능장을 지원하고 싶다 5년의 실무, 기술사를 지원하고 싶다 4년의 실무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예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실무를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2년, 4년, 9년, 9년처럼 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라고 하는 국가기술 검정 자격의 기준이 있다 이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정보 수집 및 분석 이해입니다 직업정보 수집 시 유의점 저희가 직업정보를 수집할 때 유의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네 가지 제시했고요 첫 번째로는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셔야 수집 목표에 준하는 유의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집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신의 자료인지 확인하셔야 된다 정부가 너무 오래된 정보라면 정부의 유용성이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최신의 정보인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보의 출처와 발행연도 수집 일자 등을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가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오용이 되거나 통계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출처를 확인하신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정보를 이제 수집하시면 그 다음에 분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시 유의점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분석을 하실 때는요 동일한 정보를 할지라도요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서 해석을 풍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정보를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보자 그리고 해석을 풍부히 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셔야 되고요 또한 다른 통계와의 관련성 및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라도 이를 배제하지 않고 정보를 활용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보에 대한 인사이트를 높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숫자나 통계를 통해서 중립적인 정보, 객관화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외에도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말고 숫자와 통계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에 대한 통찰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활용해보자 라는 취지이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의 출처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대해서도 분석 시에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역시 정보의 의도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이고요 가공하실 때도 유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정보 과정은 처음에는 수집 그 다음에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가공하시겠죠 그 이후에 이제 제공의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가공을 하실 때는 우리가 먹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공을 받는 사람 이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유의미한 정보로 그 다음에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용자의 수준에 준하는 언어로 즉 직업정보의 이용자는 일반적임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된다 정보를 받는 사람이 학력수준이 낮거나 노인이시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통계용어를 써가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작은 글씨로 엄청난 분량을 제공하는 것보다 글씨도 크게 쓰고 쉽게 풀어서 제시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정보에 직업정보에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최신의 자료인지 확인해야 된다 계속 강조드리는 말이고요 그리고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1는, 2는 3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효율적인 직업정보를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죠 시청각 자료가 정보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시험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보를 오히려 더 쉽고 그 다음에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청각 효과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직업정보 제공 시 유의점 직업정보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생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직업정보를 제공해 주시고요 이용자의 자발적 의사를 고려해서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공을 한 뒤에는요 상담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유용하겠죠 정보를 통해서 이 내담자가 얼마나 직업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고용통계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고요 앞으로 노동시장론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